자, 2021학년도 10월 학평 해설 강의를 시작해 보도록 합시다. 시험 보느라고 수고 많으셨고, 전국 단위로 치러지는 마지막 시험이었어. 특히 고3 같은 경우는 학교에서 또 실시를 했겠죠. 재수생들은 각자 올라오면 풀어봤겠지만. 마지막 전국연합학력평가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점수에 대한 느낌도 좀 남다를 것 같은데 과학탐구라는 과목은 말이야, 10월 이 학평이 지금 10월 거의 말이지 않습니까? 아직 한 달이 조금 더 넘게 남았는데 한 달 동안 정리를 또 어떻게 하냐에 따라 점수가 또 달라질 수 있는 게 과학탐구라는 과목이니까 너무 좌절하지 말고 용기를 가지고 인내와 끈기를 가지고 마무리를 잘해주면 좋을 것 같다. 자, 20문항 9.65로 출제가 됐습니다. 계속 9문제, 6문제, 5문제, 1단원, 2단원, 3단원이 그렇게 9.65로 출제가 되고 있죠. 1단원, 역학과, 에너지, 2단원, 물질과 전자기파, 전자기장, 3단원이, 파동과 정보통신, 이렇게 3개 단원이 9.65로 출제가 되고 거의 확정적으로 보입니다. 1년 내내 9.65로 나오고 있으니까 참고하시고 뉴턴역학이 9개 중에 6문제니까 비중이 높다 꼭 알아두도록 하시고요. 작년까지는 3문제밖에 출제가 안 됐었죠. 올해 같은 경우는 6문제. 일부 학생들이 좀 오해를 하는 것 같아. 내 모의고사에 뉴턴역학 6개 들어있으니까 제수생들이 뉴턴역학으로 다 때려박아서 우리 모의고사가, 강민웅 모의고사가 어렵다. 특남도 모의고사가 어렵다. 그게 아니고 올해부터 6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알겠죠? 제수생들아 정신차려. 문항 배, 비중이 달라졌어. 그런 것들 좀 생각해 주시고요. 뭐라고 한 건 아니야. 알겠죠? 일부 학생들이 좀 그래서. 자, 문항 난이도는 평이했습니다. 평이한 거에 비해서는 등극컷이 좀 낮게 나오네요. 45, 예상 등극컷이야. 45, 42, 36, 27점 정도로 나오고 있는데 살짝 어려울 때 등극컷인데 제가 볼 때는 뭐 20번 빼놓고는 일반적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많이 틀린 게 20번 많이 틀렸는데 8번 같은 걸 틀리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8번 같은 거 왜 틀리는 거예요? 자료 해석 잘하면 되는 거잖아. 그래프가 낯설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8번 문제가. 그게 그냥 거리잖아. 거리. 거리가 가까워졌다 멀어졌다 하는 거 아닙니까? 그것만 좀 조심해 주면 되는 건데 8번을 많이 틀렸어요. 그리고 15번의 겹친물체. 6평부터 지금 겹친물체에 대한 분석은 중요하다고 지금 6평에서 이미 공지가 된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게 겹친 물체 나올 때마다 틀리면 어떡하니? 현장에서도 지금 모의고사에 겹쳐져 있는 물체들 분석하는 문제 나오면 정답률이 좀 떨어지는데 집중 분석해 좀. 제 강자로 따지면 특강 있잖아요. 그거 두 개짜리. 흰분석 특강. 흰분석 특강. 두 강밖에 안 되니까 그런 것들 한번 확인해 줘. 알겠죠? 계속 틀리고만 있으면 어떡해. 약점만 파악만 하면 어떡합니까? 어? 나는 그걸 못해. 어? 그걸 못하는 게 확실하네. 이번 시험 보니까 어? 난 진짜 못해. 이러고 있으면 어떡해. 빠른 보완 부탁드립니다. 알겠죠? 그리고 이제 정답률이 50% 미만인 거는 그 세 개밖에 없어. 20번, 8번, 15번이고. 그 다음으로 순서를 매긴 자면 17번의 연력학이나 19번의 뉴턴역학을 틀린 것으로 보이는데요. 정답률이 50%는 넘고 있습니다. 자, 1번부터 20번까지 다 풀이를 할게. 대신 앞쪽은 좀 빠르게 하도록 합시다. 지식형 문제들이 많기 때문에. 자, 1번. 아주 중요한 거야. 알겠죠? 쉽다고 무시하고 갔다가 망하는 수가 있다. 이 방향이 변하는 운동이라든가 가속도 운동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정리가 잘 되어 있어야 돼. 운동하는 모습인데 운동 방향이 일정한 놀이기구만을 있는 대로 골라라. 라고 하고 있는데요. 이게 지금 자유낙하잖아요. 자유낙하는 그냥 쭉 떨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방향이 변하지 않죠. 그런데 원운동이잖아요. 그러니까 원운동은 항상 순간순간 방향이 접선 방향이거든요. 접선 방향. 방향이 변하는 운동입니다. 등속 원운동이라고 해도 방향이 계속 변하는 거예요. 알겠지? 방향이 변하는 거고. 뭐 이런 바이킹 타고 싶다. 그치?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것도 방향이 계속 접선 방향이 방향이기 때문에 그 방향이 계속 변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1번 A가 정답이고요. 2번. 음 그래. 이런 건 좀 흥미롭죠. 재미있죠. 요즘 어떤 사설물교사에서 이런 거 나왔던 것 같은데 무슨 초상화? 초상화를 뭐 그냥 봤을 땐 이렇게 보이는데 조계선 사진을 찍으니까 밑그림이 보인다던가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거랑 좀 비슷하게 나왔네요. 동일한 미술 작품을 각각 가시광선과 X선으로 촬영한 사진으로 점선 여행에서 서로 다른 모습이 관찰된다. 뭐 이렇게 주고 있네요. 이 점선 부분에 이게 없던 게 뭔가 드러나고 있네요. 그치? 밑그림 같은 거 아닐까? 저랑 정확히는 잘 모르겠으나 안 보이던 게 지금 X선으로 보이니까 X선을 일반적으로 투과를 시키는 거기 때문에 투과, 투과. 투과했을 때 이 무늬가 좀 나타나나 봐요. 자, 여튼 X선과 가시광선. 이 녀석은 가시광선을 이야기하는 거고 이 녀석은 X선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가시광선과 X선이구나. 진동수는 X선이 더 크죠. 대신 파장은 짧고요. 진공외선의 전자기파의 속력은 뭘 똑같다라는 거 꼭 기억해 두셔야 되겠죠. 자, 파장은 X선이 가시광선보다 크다. 진동수가 크지 X선이. 진동수가 크는 대신에 파장은 짧습니다. 기억드렸고요. 가시광선과 X선은 모두 전자기파다. 지식을 묻고 있네요. 당연하죠. 전자기파는 파장 순서대로 거의 외우고 있어야 된다고 그랬어. 파장이 긴 것부터 전파. 적외선, 가시광선, 자외선, X선, 감마선 이런 식으로 이런 애들이 모두 전자기파야. 니은, 바꾸에, 디귿. X선은 물체의 내부구조를 알아보는데 이용할 수 있다. 어떤 게 뭔가 투과를 시키니까 그 안쪽에 밑그림 같은 게 나오는 것으로 보아 내부구조를 확인할 때 이용할 수 있다. 맞는 것 같아. 근데 이런 걸 여기서 유추하는 게 아니라 사실 X선 자체가 내부구조를 보잖아요. 근데 뼈구조 같은 거 보잖아. 투과력이, X선이 좀 좋은데 뼈가 있는 곳과 없는 곳의 투과력에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걸 감지하는, X선을 감지하는 곳에서 투과된 사진을 보니까 내부구조를 알 수가 있다. 상식으로도 알 수 있습니다.